만약에 자산 증가가 없다. 어? 그럼 우리 안 보는 거야. 뭐라 그랬지? 그 패배를 인정한다는 거는 의외로 힘든 거야. 아, 아니야. 근데 지금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초보였고 몰랐었던 거고 봐. 봤는데 댓글을 못 하잖아요. 이거 보다 이게 더 좋은데? 댓글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돌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 심리 오류, 클루지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옮겨 타고 옮겨 타고. 근데 비슷하게 좋은데 얘가 좀 더 빨리 갈 것 같다고 옮겨 타는 거는 나는 반대. 아, 그것도? 어, 그건 반대. 그래서 하면 이런 걸로 기다려서도 좀 먹어보고 하는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되고 이게 또 우리가 마이너스가 커지면 내가 되게 괜찮다고 봤는데 회사는 안 나빠졌는데 반 토막 났어. 그게 꽤 큰 투자의 자산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 엔진소프트 지금 오늘 신고가에서 50만 원이야. 50 몇 만 원이야. 나 그거 20만 원에 산 게 10만 원 때 버텨가지고 20만 원 넘어가지고 팔았다니까. 그걸 팔았다. 근데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야. 나 그 주주 거기도 가고 우리 주주카페가 있었어. 아이가 엔진주주카페. 그 형이랑 또 되게 친하고 같이 우리 막 페이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돌려보고 매출 뜨는 거 보고 실적 보고 해도 실적이 우성이랑 하잖아. 그래서 버틴 거야. 근데 만약에 게임이 부러졌다. 부러졌다. 까야지. 나 게임을 안 해서 그런데 리미지 재밌어요? 게임을 안 해서. 아니 리미지가 재미냐 안 재미냐는 그 너님만 중요한 거야. 리미지를 얘가 재미냐 안 재미냐가 중요한 거야. 그 돈을 쓴다는 거. 돈을 쓰고 있잖아. 내 또래 애들이 리미지에 무슨 향수가 있나. 알프가 나오잖아 알프가. 내가 신과장님이나 나 같은 스타일은 그런 게임에서 시간 안 중이지. 그런 시간 있으면은 깜고 할 것 같잖아. 깜고 하지. 여자친구라도 한 번 더 만나지. 그렇게는 시간 잘 못 중이겠어. 나도 그래서 MMORPG는 못 하겠어. 나 요새 게임 못 한지도 오래됐어. 어쨌든 다 우리 같지가 않잖아. 슈가 형이 그러던데? 게임이 스트리밍 된다고? 그렇죠. 이제는 게임도 뭐. 게임이 스트리밍 됐을 때 정말 가슴이 뛰게 하는 게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형들은 한국에서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럼 게임 좋아할 것 같아. 어쨌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버텼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 공식대로만 꾸준히 한 다음에 한 몇 년이 지났을 때 만약에 자산 증가가 없다. 그럼 우리 안 보는 걸로. 안 됐는데? 안 보는 걸로. 시청자의 만남은 거의 이제 끝나는 거고 뭔가 발전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신가장님은 나한테 자꾸 거짓말하지만 금수저잖아. 아니, 진짜. 어제 내 방송 봤어? 못 봤어? 어제 방송?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인가? 민간 분양상환제. 아, 그거? 그걸 받아야 돼. 그걸 받아야 돼. 아, 그 얘기 나올 것 같아. 방금 전에. 어제 그 얘기 하면서 왜냐면 제 상황이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이제 곧 결혼을 하면 집을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어, 어. 근데 타이밍이 공교롭게 분양가상환제에 딱 하는 타이밍이 돼가지고 그 방송 보면서 되게 뜨끔해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혹시 만나는 아가씨 있어요, 없어? 아, 있죠. 어머니 신고를 해. 신혼무구 전용으로 갔다가 반바지 양쪽 집안에서 해가지고 당첨을 대. 당첨을 대고 식은 올리지만 그리고 계속 그냥 연애 상태로 만나다가 만나다가 아니야. 그러면 세뇌장 이혼하고 나눈 돈 갖다가 엠밭을 해. 엠밭을 해. 그러면서 서로 고마웠다. 고마웠다. 서로 부득여갖고 역시. 그리고 그 아가씨도 내 텔레비전 들어와.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닌 거 알지? 따라해. 어, 돈도 벌고 만났는데 그 아가씨도 괜찮아. 그러면 민간분양과 상환제가 이어준 인연. 하하하하하하 굉장한.. 굉장한..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너무 아이디어 너무 좋다. 어떻게 생각해? 오늘 남았어요. 하하하하 너무 좋다. 그 이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얘기할지 못하면 얘기해. 하하하하 할 얘기가 있는데 무슨 혼인이신 들어봐. 잠깐 앉아봐. 하하하하 혹할지도 몰라. 아니 앞으로 두컬이 형이 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날 인간 띄워갖고 올게요. 하하하하 일단 한번 해보긴 해보지 않다. 하하하하 근데 보고 있으면 되게 안타깝다 라는 생각하고 이렇게 아 그래 내 인생에도 한 번에 우는 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그거 얼마 전에 만난 상무님 그거 맞았잖아. 그 인간분양과 상환한테 그거 딱 맞아가지고 떼돈 벌었잖아. 하하하하 근데 이거는 시간으로는 얼마나 땡긴 거냐면 잘 되면 한 2, 30년을 땡겨버린 거야. 그렇죠. 이 인여금을 갖다가 더하기로 세팅한다고 봐봐. 안 돼. 집을 어떻게 마련해. 근데 내가 볼 때 신혼부부 전형은 전형이 좀 달라. 통장 쪽이 달라. 신혼부부들끼리 하는데 신혼부부면서 또 그 정도 현금 있는 사람들이 좀 솟으니까 아버님한테 좀 이렇게 좀 미리 좀 하하하하 아빠, 아빠 좀 줄이고 다 같이 좀 미리 좀 미리 좀 해가지고 나중에 아버님하고 수익도 내 하하하하 아 이거 그거 다 첫 번 아니야? 하하하하 다 그러고 살아. 다 그러고 살아. 나는 사실은 아 내가 되게 순수했었구나. 아 난 이번에 장관 후보자 형이 있잖아. 하하하하 갑자기 정치 국기업 국기업 야 저런 방 원래 재단에서 있잖아. 재단에 있는 돈을 빼는 게 안 돼요. 사학재단하고 의료재단에 이걸 못 빼. 못 빼. 아 저렇게 빼면 되는구나. 하하하하 야 저런 방법이 있었네. 하하하하 기가 막히네. 그 생각은 못 했네. 국경이. 그거 보면서 아마 사학재단 형들이 저거였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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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쓰레기가 아니야. 나라는 병신이야 이거 지금 여기서는 그거 믿고 막 우리 저 나도 막 순진해. 야 확실히 여기 민주사회 많이 하하하하 그 사람도 바보 되는 거야. 지금. 너무 슬프다. 아니 뭐가 슬퍼.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해야 할 거 해야 돼. 진짜 해야 할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의 포인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딱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도 아까 그런 방식. 또 궁금한 거. 궁금해 너무 많죠. 많아도 우리 분량 속으로 또 만나야 돼. 시청자에 만나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편성. 아 반응이 괜찮더라고. 아님 바로 엎어버리는데 안 만나려고 했는데. 하하하하 나 그 댓글에 어떤 얘기 그러더라. 직장 좋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 냉철이 형은 또 직장 좋은 사람. 뭐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하하하하 아니야 형. 냉철이 형이 만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본인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만나는 거야. 하하하하 사실은 직장인이 뭐 중경도 중소기업도 좋은데 얼마나 많아. 어 근데 대기업이냐. 대기업은 또 아니잖아요. 대기업 아니에요? 어 회사는 그렇게 규모는 안 크고 조금만 해요. 어 근데 신의 직장에 하하하하 아니 그런 건 진짜 상관없고 만났는데 이해력이 좀 높고 발전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똑똑한데 방법을 몰라. 그러면 내가 딱 알려주면 이게 조금 쫙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뿌듯한 거죠. 공부할 의욕도 있고 공부할 머리도 있는데 공부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사실 과외 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어.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거 같아. 하하하하 영유의 달인? 텔레그램 형들도 그거 보든. 이미 잘하고 있는데 나 뭐 후절께 만난 저기 뭐 변호사 형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 별로 없어. 내가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도와줄게 없는데 했다가 괜히 솔직히 민폐라도 못 꼬쳤다가는 삐쳤다가는 보수당하고 오늘 마지막 궁금한 거 딱 하나 크리티컬하게 한 번 물어봐. 크리티컬하게. 딱 형들도 궁금하고 궁금하고 지금 투자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투자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진짜 사실 궁금한데 저는 한국 주식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가면 적정 수준보다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확실히 저렴한 거 같은 게 확실한데 그 꾹 들고 갈 수 있어요. 꾹 들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과연 이게 적정 수준보다 더 올라가는 거야. 사실 이번에 내가 실적을 봤더니 기억들이 실적을 많이 코스닥은 오히려 실적이 아주 미리 계산이 됐고 코스피는 떨어졌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 코스닥은 왜 올라가고 코스피는 떨어졌냐. 아니 삼성 전체가 아니잖아. 그렇지. 맞아. 똑똑하다니까. 반동체 가격이 부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수출주들이 괜찮아. 삼성 그거 부러지는 건 당연히 부러지는 건데 지금이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돌아야 되는 시간 그리고 수출로 왕창왕창 팔아야 되는 때에 수출주는 괜찮았어. 괜찮고 사실 엄청 호황이었는데 내수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PBR 쪽으로는 싼데 수익 측면에서도 지금 파워가 좀 디레이팅이 돼. 좀 떨어졌어요. 좀 싸다는 건데 근데 시장의 적정가가 우리가 포커싱이 아니라 개별 기업. 왜냐면 시장이 되게 과열될 때도 거기서도 좀 적정가에서 좀 더 좋아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회사가 좋아져도 주가가 꼬라받고 바닥선인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회사가 좋아지면 주가는 오를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계속 좋아져. 그럼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좋아지는 게 좀 어렵다. 좀 덕에 부딪쳤다. 아니면 시세 차이기 많이 났다. 그러면 좀 빠져나오는 걸로. 형 형 왜 했냐면 형들 내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사실 저희 이제 한번 하락을 맞아 봤잖아요. 맞아 보니까 경험이 됐어요. 아 이걸 맞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직 올라가 보지 않았잖아. 형들 저 같은 천보자는 왠지 이럴 거 같아. 근데 그 하락은 이제 맞아 봐서 할 수 있는데 올라가면 왠지 나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에 못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과연 내 탐욕을 어느 정도에서 나는 저지할 수 있는가를 지금 이 하락장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쉽죠. 해결책을 물어봤으면 내가 더 쉽게 대답하죠. 분할 매도로 하시면 돼요. 아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 네.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로 하시면 계속 흡타지 말고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회사가 개선되면서 그러면 불타기? 불타기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 사실은 우리가 사는 거는 이제 회사가 좀 소외받을 때 이렇게 사놨다가 불타기 할 정도로 회사가 좋아지지 않아. 난 불타기에 대한 거는 좀 나도 가끔은 하는데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또 소외받는 것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면 되지. 내가 만약에 만 원에 사는 종목이 이거 적정 값어치 하면 2만 원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뭐 만 천 원 갔을 때 좀 팔고 만 천 원 갔을 때 만 천 원 갔을 때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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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잖아. 그 사이에 또 배당 받고 그렇지. 시세받기 전까지는 개별 봐요. 아니 싸니까 딴 걸 사서 그래야 싼 걸 사서 개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그거는 눈에 나오죠. 고평가 됐고 아니면 시장이 조금 가열돼 있다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또 인간 지표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아 누가 폰도 안 나오지 미국 주식 왜 안 하냐고 미국 주식 하라고 하냐고 그럼 왜 안 사냐고 어 빨리 지금 달러 사라고 대중도 어디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한 대만 하 하잖아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거 빼고 다 사야겠다.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가야 되잖아. 그런 그런 형들 그냥 희망 잃지 말고 형 방방 나왔잖아요. 오늘까지 좀 기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좀 반등 나왔어. 어 기쁘지 않았어? 아직 한 모레쯤에서 또 떨어지게 할 때는 생일이 또 들어. 근데 또 빨간불 나왔잖아. 그러다가 좀 금뜩 나오는 건 저만 하고 그리고 보면서 좀 더 내가 뭐를 싫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요. 그러니까 비중은 싫어도 우리 10% 이상은 안 싫는데 그래도 한 10%는 가져갈 거를 뭐를 내가 그러니까 한 히든을 한 세 종목은 보이네. 히든을 세 종목이나 만들어봐요. 어 오픈 뭐 뭐를 오픈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뭐 진실되니까 어 히든의 세 종목 결국 히든 세 종목을 얘기하는 아니 꼭 내가 얘기하는 걸 하면 내가 추천은 아니고 나는 이런 걸 괜찮게 본다는 정도지 아까 추천력이면 추천은 없어요. 추천해주는 건 없고 그냥 나는 얘네가 이 회사가 있던 이런 컨디션이다. 이 정도잖아요. 그 정도죠? 그 정도죠? 내가 언제 뭐 사러 간 적 있어요? 없죠. 텔레그램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진짜 없어. 진짜 그 정도잖아요. 아 그리고 한 좀 일주일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그냥 방송만 보는 거랑 텔레그램이랑 좀 차이 있어요? 없어요? 달라요. 달라지? 형 나 근데 진짜 들어갈대 언제 알면 사실 이 방송도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됐어 형들 나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렇죠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새내기고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주식 사죠? 한 달에 비중을 정말 줄였었다가 이제는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보려고 더 늘려보려고 그런 다음에 진짜 좋은 주식을 지금처럼 쌀 때 잘 사두고 그래 보려고 우리 그 하여튼 그 계좌가 나중에 사실 의미는 없어 원래 사기 칠 때 어떻게 사기 치는지 알아요? 유사 이런 데서? 계좌를 10개를 파 10개를 파가지고 1억씩 해가지고 10개를 갖다가 10억 얼마 안 되잖아 10억으로 갖다가 타는 거야 그중에 행거 중에서 제일 잘 나온 놈 있잖아 제일 잘 나온 놈 갖다가 계좌를 딱 까는 거야 계좌를 까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우와 1억으로 10억 얼마 안 들었어? 그럼 놀래는 거야 형 1억으로 천만 원 내 가는데 여기 근데 딱 옆에 계좌들은 막 까졌어 그래서 총 10억을 태웠는데 계좌를 딱 까고 봤더니 실제로 마이너스 났어 1억이 5억 됐다고 치자 그래서 걔만 성공하고 나머지 게 다 죽었어 이렇게 다 터졌어 그럼 그거 갖다가 이거 보십시오 이게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의미는 없는데 왜냐면 우리도 사기꾼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 등만 재밌으면 되잖아 우리 방송 나만 재밌으면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장기 성과를 한 번 해가지고 그 정말로? 분기별로 제가 한 번씩 어 분기별로? 한 번씩 까는 걸로? 분기별로 어 퍼센트만 내가 한 번 까볼게요 근데 그 저 잘 안되면 꼭 내 탓은 하지마 아니 까지 말자 까지 말자 냉철티비 저 새끼 저거 결국은 사람 하나 망치는구나 그냥 우리 의미는 슬쩍 서로 안 만나면 되는 거 같다가 괜히 까기 시작했는데 아니 나도 모르니까 사실은 주식은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데 아니 내가 모른다는 거는 신 과장님이 뭐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도 내가 사기치려면 여러 명을 찍는 거야 미리 찍어놓는 거야 미리 찍어놓는 거야 괜찮다 여러 명을 찍고 제일 성과 좋은 사람만 딱 내보내는 거지 귀찮다 그래서 정성이 내가 그 짓을 왜 하고 앉았는데 내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나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그냥 기자는 우리만 보고 그냥 아니다 싶으면 소주를 마시고 좋아도 자랑하지 말자 형 형들 그렇다고 해서 냉철이 형의 이 방송이 안 좋은 게 아니야 형들 이 방송에서 형들이 진짜 배워야 될 거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냉철이 형이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걸 배우면 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야 돈 빼는 걸 종목 알려줘서 빨리 나를 돈 버게 해주라고 근데 그러면 형 형이 장기적으로 안 된다니까 응? 나도 진짜 단타를 봤는데 형이 이제 좀만 길게 보면 나도 단타를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포기를 해야 돼 안 되고 단타 방송 인기가 많더만 요즘 되게 인기가 많은 거 같아 왜 단타 인기가 많지? 난 그거 너무 어려울 거 같아 아니 단타 나도 단타를 했기 때문에 단타 방송을 해도 재밌을 거 같아 나 어떻게 하면 구독자도 많이 끄고 재밌을지는 알겠는데 내가 재미없어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게을르기 때문에 게을러 나 사실 오늘 아침에 조금 늦잠달다가 좀 덜 팔았어 너무 늦게 팔았어 꽁딱을 해야 돼 봤더니 우리 회원들이 막 밀어버리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괜히 했나? 이거? 텔레그램 이거 뭐 나 뭐하는 짓이야 본인이 막 밀려나고 응 내가 뭐 먼저 막 밀고 있고 막 이건 아닌 거 같아 나도 지금 요새 내가 이거 유튜브를 한 게 많다 얼굴만 다 팔리고 상황까지 해서 본인이 막 밀려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팔아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작가로 홀딩 해주세요 하고 내가 막 팔고 그다음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야 그게 진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나는 사실은 바른 투자를 좀 익혔으면 좋겠고 아 그것도 그것도 얘기하고 싶다 근데 같이 투자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없는 거 같은데 혹시 같이 투자하시는 분 진짜 볼 만한 방송 있으면 댓글에 한 번만 댓글에 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들도 보고 근데 나는 못 철강이 형님 요즘 안 하죠 요즘 안 하죠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같이 투자 투자 뭔가 투자를 꾸준히 우리가 빨러업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송은 냉철TV가 짱 아닙니다 짱이라고 해줘 진짜 이 구역에 비치려고 짱이라고 해줘 제발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할 수도 이런 사람은 없어 요즘 철강님도 철강을 좀 쉬신다고 하셨어 생각하셨고 아직은 좋은 채널 있으면 추천받 해주는데 나는 나랑은 좀 안 맞고 단타 채널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나도 알아 나도 단타 잘 친다니까 안 하는구나 저도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 다른 방송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요 다른 거 진짜 좋은 방송을 봐 그래야 내가 나중에 망해서 내 때 안에 개때내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꼭 봐 꼭 봐 그거 봐 팩맨TV 이거 까는 거 아니야? 좋은 방송이야 팩맨TV 좋아 좋은 방송이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최애 채널 팩맨TV 까는 거 아니고 팩맨TV 봐봐 팩맨형도 투자한대 혹은 나올지도 몰라 팩맨TV 구독해서 모르겠어 해서 봐가지고 잘되면 꼭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세요 알겠어 안되면 누구 탓? 죄송합니다 그쪽 저쪽 탓이라고 방송에 와가지고 내가 냉천형 말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다른 거 했다가 내가 지금 힘들어졌다고 꼭 하는 걸로 지금 약속 아 이러면 약속까지 해야 돼요? 약속 세척자들 앞에서 약속 하하하하 그러면 언젠가 언젠가 사나가 사나가